밥이 더 건강할까요? 빵이 더 건강할까요? 빵은 건강에 나쁜 음식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에요 빵 중에서도 착한 빵이 있고 또 나쁜 빵이 있습니다 나쁜 빵이라고 하면 혈당을 올리고 살을 찌게 하는 그런 빵들인데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정제 탄수화물로 만든 빵이에요 밀을 정제해서 콘 밀가루로 만든 빵은 식감이나 질감은 부드럽지만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는 최악의 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나쁜 빵은 설탕과 고가당, 옥수수 시럽, 포도당 같은 당분이 듬뿍 들어간 빵이에요 단팥빵, 크림빵, 파이, 케이크 같이 달달한 디저트용 빵이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세 번째는 이건 아마 많은 분들이 좀 놓치시는데 말린 과일이 많이 함유된 빵입니다 빵 속에 건포도나 말린 무화과 같은 것들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제법 있는데 대부분의 말린 과일은 당분이 농축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만 먹어도 혈당 스파이크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피하시는 게 좋아요 그렇지만 나쁜 빵 말고 착한 빵도 있는데요 바로 정제 탄수화물이 아닌 통곡물로 만든 빵입니다 통밀, 통호밀, 통귀리로 만든 빵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요 토스트도 무조건 먹으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통곡물로 만든 통곡물 식빵은 괜찮습니다 우리가 보는 대부분의 빵은 공유 중에서 주로 밀로 보통은 만들어지는데 밀가루 빵이 안 좋다라고 하는 이유는 밀가루 속에 글루텐 때문에 먹으면 소화가 안 되고 또 더부룩할 수도 있지만 밀가루 자체가 정제 탄수화물이기 때문이에요 쌀도 정제한 흰쌀보다는 정제하지 않은 껍질을 벗겨내지 않은 현미가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것처럼 밀도 똑같아요 정제 탄수화물인 밀가루가 아니라 통곡 상태 그대로인 통밀로 만든 이런 통밀빵 이런 빵을 먹으면 흰쌀밥보다도 혈당도 내려가고 인슐린 호르몬도 안정되기 때문에 다이어트에도 훨씬 유리해요 통밀빵하고 흰 식빵하고 혈당 지수가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표로 보여드리면 통밀빵의 GI 지수는 빵에 어떤 성분이 들어가 있는지에 따라서 물론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어서 한 51에서 69 정도이고요 이 정도면 당 지수가 한 중간 정도 해당이 되는데 밀가루로 만든 이 식빵의 경우에는 당 지수가 90이에요 엄청나게 높고요 쌀밥과도 한번 비교를 해보면 흰쌀밥의 당 지수도 86으로 굉장히 높은 반면에 현미밥은 당 지수가 55로 중간 정도에 해당이 돼요 통밀빵하고 현미밥의 당 지수가 낮은 이유는 섭취했을 때 혈당을 천천히 올라가게 하는 그 이유 바로 이 곡물의 껍질에 식이섬유가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통곡물의 식이섬유는 식후 혈당을 낮출 뿐만 아니라 콜레스테롤 수치도 감소시키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 현미밥 햇반 작은 사이즈가 한 130g 정도 되거든요 여기에 식이섬유는 2.9g 정도 들어있어요 통밀빵 100g에는 식이섬유가 6g이 들어있으니까 같은 무게로 이렇게 통밀빵하고 현미밥하고 비교를 했을 때 통밀빵이 현미밥보다 식이섬유가 2.7배나 많고 단백질 함량도 꽤나 높은 편입니다 물론 빵은 기본적으로 곡물을 가루내서 만들었기 때문에 알곡을 씹어 먹는 것보다는 단점이 있고요 또 제품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지만 설탕이나 버터 같은 다른 부재료도 들어가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어떤 게 더 좋다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제대로만 고르고 또 적당히 먹으면 빵도 주식으로 먹어도 큰 문제가 될 정도는 아니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 통밀빵 고르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통밀빵이라고 이렇게 적혀있다고 해서 무조건 덥석 고르시면 안 되고요 영양성분표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하는데 대부분의 통밀빵이 통밀 100%가 아니라 밀가루로 같이 섞어서 만든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통밀비율이 최소한 50% 이상인 것을 고르시고요 또 당함량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당류는 5g 이하인 것으로 고르시면 돼요 아무리 통밀빵이라고 해서 통밀을 많이 넣어도 설탕이 많이 들어가 있으면 뭐해요 예를 들어서 어떤 거는 이름이 통밀발효종빵인데요 당류가 22%나 들어있어서 착한 빵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이거는요 보면은 통밀함량이 80% 그리고 당류가 2g인데 이거 뭐 협찬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제가 그냥 먹는 거예요 같은 브랜드도 통밀함량이 또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구입 전에 직접 영양성분표나 또 제품 하단에 표기된 정보들을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해요 통밀함량이 높을수록 빵이 좀 푸석거리고 쫀득하지 않지만 빵만 먹는 게 아니라 다른 재료하고 같이 먹게 되면은 이런 단점들을 커버해서 굉장히 또 충분히 맛있게 먹을만 합니다 그렇다면은 혈당 스파이크가 생기지 않게 빵은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요점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첫째도 둘째도 양 조절이 중요합니다 현미밥도요 많이 먹으면 혈당 올라가고요 살찌고요 이 통밀빵도 마찬가지예요 식빵 이렇게 생긴 건 한 장이 쌀밥 3분의 1 공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밥 대신에 통밀식빵을 먹는다면은 두 장까지가 적절 양입니다 그다음 빵은요 주식으로만 드시고요 간식으로는 먹지 마세요 만약에 간식으로 먹었다면은 그만큼 다음 식사에서 밥량을 줄여서 내가 하루에 먹는 총 탄수화물의 양을 조절하셔야 해요 식빵 한 장을 간식으로 먹었다 그렇다고 하면은 다음 끼니에서 3분의 1 공기 밥량을 덜어내고 먹는 거죠 세 번째 빵을 먹기 전에 채소와 단백질을 꼭 먼저 드시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양배추를 몇 조각 먼저 먹거나 오이 같은 채소를 좀 먼저 먹고 그 다음에 달걀 프라이 먹고 요거트 같은 단백질 식품을 먼저 섭취한 후에 탄수화물인 빵이 들어가게 하는 건데요 이렇게 하면은 탄수화물이 포도당으로 분해되어서 혈당이 오르는 그 시간을 지연시키기 때문에 혈당 스파이크를 막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 빵만 먹지 말고요 질 좋은 단백질과 지방이 풍부한 다른 재료를 이 빵 위에 얹어서 먹으면 영양과 맛이 좋아지고 이 통밀빵의 푸석거리는 질감도 싹 다 커버할 수가 있는데 최고의 궁합 몇 가지를 알려드리면 통밀빵에 연어, 양파, 절임을 얹어서 드셔도 좋고요 또 통밀빵에 아보카도, 방울토마토, 궁합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 외에도 닭가슴살, 양상추 등을 같이 해서 샌드위치를 드셔도 괜찮아요 다섯 번째, 제발 여러분 빵에 잼 발라 드시지 마세요 탄수화물 빵에 설탕 가득한 잼을 발라 먹는 것은 최악의 궁합입니다 다만 요즘에는 설탕 대신에 대체당으로 만든 저당잼이 나와서 단맛을 포기하지 못하겠다 하는 분들은 저당잼을 가끔 활용하셔도 돼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과일을 갈아 만든 잼을 발라서 먹는 습관보다는요 무언가를 발라 먹는다면 땅콩을 갈아서 만든 땅콩버터를 발라 드실 것을 더 추천드립니다 꼭 땅콩버터가 아니라도요 첨가당이 없이 견과류로만 갈아서 만든 100% 넛버터라면 다 좋아요 그리고 여섯 번째, 잼도 넛버터도 싫다 하는 분들은 식초를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우리가 이태리 레스토랑을 가면 식전빵을 줄 때 빵과 함께 주는 소스 여러분 아시나요? 올리브오일에 검정색 간장 같은 것이 섞여 있는 모양인데요 간장이 아니라 포도를 발효해서 만든 발사믹 식초라고 하는 포도 식초입니다 맛을 보면 새콤한데 많은 연구에서 그냥 빵만 먹는 경우와 식초에 같이 찍어서 먹는 경우를 비교했을 때 식초에 찍어서 먹는 경우에 식후 혈당이 떨어지는 것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식초의 신맛을 내는 아세트산이 포도당 대사를 조절하는 식치 효능이 있기 때문이에요 다만 발사믹 식초도 잘못 먹으면 오히려 혈당이 더 오를 수가 있습니다 몸에 좋은 발사믹 식초 고르는 법에 대해서는 따로 또 영상에서 정리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참조하셨으면 하고요 마지막으로 빵과 함께 먹으면 독이 되는 음식이요 오렌지 주스입니다 빵은 웬만하면 오렌지 주스 같은 과일 주스와 같이 드시지 않는 것이 좋아요 왜냐하면 과일 주스에는요 과당, 포도당이 넘치기 때문에 그 자체로도 혈당을 빠르게 올리고요 탄수화물인 빵하고 같이 먹으면 당에 또 당이 들어가서 당폭당이 되는 궁합입니다 대신에 물에 레몬즙을 뿌려서 레몬술을 만들어서 먹거나 혹은 두유를 드시면 빵에 부족한 단백질을 또 두유가 채워줄 거예요 댓글들 보니까 요즘에 집에서 두유 만들어서 드시는 분들이 제법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드시면 좋고 홈메이드 두유는 안심인데 만약에 밖에서 사먹는 두유라면 혹시나 설탕이나 액상과강 같은 게 들어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은 두유로 골라 드셔야 한다는 거 아시죠? 오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빵은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니고 착한 빵도 있고 나쁜 빵도 있다라는 것이고요 나쁜 빵으로 크게 세 가지 첫 번째 정제 탄수화물로 만들어진 빵 두 번째 당류가 높은 빵 그리고 말린 과일이 들어간 빵을 좀 피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대신에 통곡물 빵 중에서 통밀빵을 고를 때는 통밀 함량이 50% 이상 당류는 5g 이하인지 확인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빵을 건강하게 먹는 방법 7가지를 알려드렸어요 첫 번째 한 끼의 식빵이라면 두 장으로 양을 조절할 것 그리고 간식으로 먹지 않기 빵을 먹기 전에 채소 단백질을 먼저 먹기 또 연어나 아보카도 같이 단백질 지방이 풍부한 재료를 같이 얹어서 빵과 먹기 그리고 잼을 발라 먹지 않는 것 식초를 활용하는 방법 그리고 오렌지 주스와 같이 먹지 않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빵 맛있고 건강하게 드시면서 올해도 정나래와 함께 슬기로운 식채생활 하시고요 저는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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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